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미온 방정식의 내용을 오랜만에 진행해서 풀이의 적분 방법, 열 전도 방정식을 연습문제로 삼아서 진행을 해볼게요. 설명을 위해서 이런 방정식을 들건데 예로 이거는 유가 온도일 때 열이 어떻게 전도되는가 그런 걸 서술하는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 특히 보아스 수리물리학 교재, 공합사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예를 들면 오른쪽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처럼 변수 분리법으로 파동 방정식을 푼다든지 그럴 때는 어떤 경계가 있었어요. 경계 조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운더리 컨디션이라 부르는 어떤 공간에 대한, X에 대한 거라든지 경계 조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연습문제에서는 초기 조건만 준 거예요. 특히 열 전도 같은 건 특히나 뭐 경계가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계 조건이 없어요. 그러면 안 줘면 어떻게 풀 거냐라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그래서 UX, 0처럼 T가 0일 때 함수를 줬는데 초기 조건을 줬는데 경계 조건은 없는 거예요. 물론 연습문제 출처는 이러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혹시 과제 하실 때나 참고해 보셔도 공부용으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문제를 풀 겁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건 경계 조건이 없기 때문에 변수 분리법을 적용시키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게 아마 저 2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셨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2편 영상을 이미 찍었기 때문에 옛날에 저 내용을 다시 리바이벌 하지 않을 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2편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바이벌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UX, T가 저 내용에 따르면 곡골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곡골를 다시 저 편미분 방영식 위의 식에 대입을 다시 해주고 그걸 FG 곱한 저 U로 다시 나눠주면 양변을 나눠주면 이렇게 표현되고 그게 어떤 상수로 표현된다까지는 설명을 이미 드렸던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 새롭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상수를 그냥 뭐 K라든지 또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두지 않고 왜 제곱골로 뒀느냐 왜 제곱골로 둬서 이렇게 어려 복잡하게 보이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사실 공업성 교재에서 서술하고 있는 방식인데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제곱골로 표현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만약에 이 F라는 함수를 두 번 X에 대해서 미분한 게 뭐 P라든지 제곱골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던 간에 F가 FX가 지수함수던 간에 삼각함수던 간에 결국 X앞의 계수가 루트 P라든지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해서 X에 대한 계수가 튀어나오려면 합성하수 미분법으로 튀어나오려면 루트 P가 두 번 곱해져야지 P가 나오잖아요. 그건 좋지 않은 거죠. 나중에 적분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루트 P를 DP에 대해서 적분할 때 그 루트 P가 하필 어떤 함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 P제곱으로 둬버리면 X앞의 계수가 딱 P로 나타나지니까 편리한 거죠. 그리고 C제곱을 앞에 붙인 이유는 일단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F앞의 계수를 P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예요. 지금 D제곱 FX를 D제곱 X로 나눈 거는 앞에 C제곱이 붙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약분돼서 사라지게 만들어주기 위함이고 대신에 GT앞에는 계수가 C제곱 P제곱이 붙겠죠. 1차 미분이니까. 마지막으로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물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이게 열 존도 방정식인데 온도가 무한히 증가하면 안 되겠죠.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한히 증가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인 이유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수렴해야 될 이유는 있지만 어떤 여론이 있거나 열 존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FX가 만약에 익스포네셜이라는 함수로 정의될 때 유도가 될 때면 그거는 우변이 마이너스 C제곱 P제곱이 아니라 예를 들면 플러스 C제곱 P제곱이 돼야 될 때겠죠. 그래야지 지수함수는 마이너스를 도출 안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는 사인이나 코사인인데 그런 경우가 적합하다는 거죠. 무한히 커져야 되는 지수함수적으로 익스포네셜이 커지는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잘못된 연력학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해준 겁니다.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그 말대로로 의하면 GT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FX는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 GT라는 거를 또 FX라는 거를 곱한 게 UX,T라고 위해서 표현했으니까 그게 바로 변수 분리법이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적절치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형적인 편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보통은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선형 결합으로 표현해야지 좀 더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경계 조건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경계 조건을 줬다면은 그냥 P에 대한 함수의 합으로 시그마로 표현을 해서 경계 조건을 적용시켜가지고 P를 구하거나 해서 정확한 P를 구해낼 텐데 이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적분꼴로 표현을 할 겁니다. 계수 A와 사인에 대한 계수 B와 코사인에 대한 계수 A를 각각 P에 대한 함수로 보고 그걸 P에 대해서 DP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꼴로 그러니까 마치 어른수 위에 띄워드린 배너에서처럼 스터디 했던 것처럼 P의 적분을 이용할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원래는 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P의 급수 주기함수 P의 급수 구했던 것처럼 그냥 경계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양자화 조건도 있었고 이게 딱딱 N에 대해서 1, 2, 3 끊어진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적분으로 표현해야 되면 그거는 마치 P의 급수에서 X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늘렸을 때로 해석했던 것처럼 P의 적분을 쓰면 경계가 없어도 모든 전 공간에 대해서 이걸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U를 이렇게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P의 적분으로. 그랬을 때 P의 적분 공식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적분의 공식은 바로 이 AP와 BP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었는데 그 전에 일단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네, 이제 T는 0을 대입하면 맨 위에 써드린 것처럼 1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되어야 되니까 그걸 대입한 게 바로 밑에 식이죠. 그러니까 익스퍼넨셜의 익스퍼넨셜이 E의 지수함수예요. E의 뭐 마이너스 C제곱 P제곱 T승이 있는데 T를 0을 대입하면 어차피 E의 0승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수함수항이 없어지는 거예요. 곱셈에 대한 항동원이 1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적분식만 남고 그 결과가 바로 1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되어야 되며 이게 만약에 Fx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둔다면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T를 0을 대입했기 때문에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함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개수는 각각 이렇게 구할 수 있었다고 제가 방금 최근에 띄워드렸던 풀이 적분 공식 또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각각 개수를 구할 수 있었어요. 공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유도했던 거죠. 근데 유도했던 거였는데 지금 Fx자리에 X자리에 V를 대입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미인덱스 적분 변수가 V니까 그러면 이걸 F자리에 1 플러스 X제곱을 넣는 대신에 1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 아니라 1 플러스 V제곱 분의 1로 들어가면 될 거예요.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잠시 살펴보면 초기 조건으로 주어진 이 함수가 이 반짝거리는 함수 있죠? 이게 O함수인지 기함수인지는 한번 살펴봅시다. 만약에 기함수라면 BP만 남을 거고 O함수라면 AP만 남을 거예요. 이때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하는 거고 O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변하지 않으면 Even Function O함수가 되는 거고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이 전체 함수도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 그건 기함수 오드 펑션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말 그대로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해보세요. 마이너스 X를 대입해봤을 땐 더는 변하는 게 없죠. X의 제곱이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O함수예요. 그런 이유로 우리의 적분 풀이의 적분 때 스터디 했던 것처럼 BP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0이에요. 또는 이게 O함수에 기함수를 곱했으니까 뭐 기함수 된다 이렇게 해소도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애초에 우리가 유도했던 것처럼 AP는 O함수에 대한 개수고 BP가 기함수에 대한 개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O함수이니까 O함수에 대한 성질인 그런 특성에 대한 개수인 코사인 개수 AP만 구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FV자리에 1 플러스 V제곱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다른 식을 다 지워도 이제 중요한 식은 이 네 가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풀고자 했던 식이 첫 번째 식이죠. 이 첫 번째 식이 우리가 풀고자 했던 열전도 방정식이고 초기 조건도 주어져 있는 게 그 첫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은 사실상 필요 없죠. 사실 세 번째 줄이 좀 더 일반적인 해의 형태를 가정 또 해의 형태를 풀이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식이었고 마지막 줄 식이 맨 밑에 있는 식이 이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에요. 사실상 초기 조건을 이렇게 구하게 된 거죠. 초기 조건을 이용해서 AP라는 함수를 구할 수 있게 되었고 참고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는 대칭적인 함수 구간이니까 이걸 함수를 적분 값을 두 배 주고 적분 범위를 반토막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니까 코사인드 우함수 원래 적분이 1 플러스 v 제곱 분의 1도 우함수니까 그런 성질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바뀌는 건 없지만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하기 쉽게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적분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또 문제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편미우 방정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해를 물리적 의미가 있는 해를 실제로 알려져 있는 모델링 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므로써 그 해를 얻어내고자 이걸 배우는 거지 적분을 풀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풀 수 있으면 풀면 좋죠. 저는 바로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그리고 0부터 무한대까지라서 코딩으로 하기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제일 친숙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울프나 알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스메틱 하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굳이 뭐 당장 이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울프나 알파는 무료거든요. 사이트가 거기서 이렇게 치시면 돼요. 혹시 이 문법도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문법이라 할 것도 없지만 한번 알려드리면 우리가 어떤 적분 값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창 울프나 알파 들어가시면 창이 딱 중앙색으로 뜰 텐데 거기에서 인테그랄이라고 치시고 영어로 그리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물론 x 대신에 v를 넣으면 좋지만 혹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x로 넣는 겁니다. 그러는 게 좀 더 일반적이죠. cospx를 넣고 dv 대신 dx 왜냐하면 지금 x에 대한 함수를 적분해 주고 있는 거니까 범위는 대괄으로 써주고 0부터 인피니티 0부터 무한대까지인 걸 표현해 주시면 돼요. 0부터 3까지 적분이면 0부터 3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침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건 제가 수식을 입력한 게 아니라 실제 그 사이트에서 캡처한 거예요. 실제 이렇게 잘 나오게 됩니다. 결과를 좀 시각적으로 표현해 줘요. 그러면 결국에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v제곱분의 1에 cospvdv라는 적분 값이 v를 x로 고치든 말든 더미인덱스니까 대입해서 사라질 문자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그 결과가 2분의 파이에 e에 마이너스 p 승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p는 양수일 거니까 절대값이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p가 양수인 이유는 저기 이 화면에서 두 번째 줄씩 보시면 dp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할 때 써있는 p니까 굳이 이 p가 음수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적분에서 보시면 적분 공식에서 u란 함수는 보통 p가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음수가 아니라 양수 범위인 거니까 양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절대값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는 e에 마이너스 p 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파이분의 e가 앞에 개수로 붙어 있으니까 2분의 파이랑 약분돼서 그냥 e에 마이너스 p만 남겠죠. 유라는 함수는 ap 자리에 그걸 대입하고 cospx를 놓고 그 뒤에 있는 e에 마이너스 e제곱 p제곱 t승이 있으니까 그걸 e에 마이너스 p승이랑 합쳐버리면 지수끼리 곱셈은 지수끼리의 합으로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지수함수끼리 곱셈이 그 지수함수들에 있는 지수끼리 합으로 변경되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그래서 ap라는 함수를 적분 공식을 풀던지 아니면 적분 기법을 풀어도 되고 제가 알려드린 방식처럼 p,p,alpha 로 이렇게 해결을 해서 교수님께서 특히나 어떤 방법을 제시하신 게 아니라면 그럴 때는 이렇게 대입해서 유라는 함수를 구해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게 주어진 식으로만 계산한 거지 지금 다른 게 결정돼야 될 게 없으니까 이게 하나의 해를 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실제 이 함수는 어떤 방식으로도 풀 수는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를 구하게 된 겁니다. 정리를 하면 풀이 적분 방식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풀이 적분을 통해서 공부했던 지금 띄워드린 배너에서 풀이의 해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봤던 것처럼 풀이 적분을 유도했던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이 관계 조건이 없는 non-boundary 컨디션에 대해서 이 편류방정식을 풀 수가 있었고 그 푸는 방식을 변수분리법을 통해서 똑같이 풀 수 있었지만 네. 해를 유로 이렇게 구해낼 때 이런 방식으로 구해낼 수 있더라 라는 거죠. 헷갈리시면 영상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겠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제가 공업사 교재를 참고해서 다음에 어떤 걸 올릴지 잘 파악을 해서 업로드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